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동표입니다. 동표의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표입니다. 원래 지금 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월요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월요일이네요. 12시 17분이니까. 근데 원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그죠? 이 아밤에 야식을 먹으려고 컸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형 왜 웃어요? 리안이 형이 웃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야식 먹을 생각이. 근데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지금. 하나밖에 안 끓였거든요. 형 솔직히 다이어트 식단이죠. 하나밖에 안 끓였잖아 내가. 원래는 왜! 왜! 원래는 제가 두 개는 꼭 끓이거든요 혼자 먹을 때. 그쵸. 근데 양심상. 양심이 약간 양심이 저리로 가버린 걸 약간 조금이나마 댕기기 위해서. 한 개막장거렸어요. 제가 그리고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알죠? 국물. 국물. 여기 위에다가 먹어야 되는 거. 근데 라면을 과감하게 못 먹겠어. 뭔가. 지저분하니까 뭐? 아니 과감하게 먹으면 빨리 없어질 것 같아. 빨리 없어지니. 역시 이렇게 꼬들꼬들하다가 다 먹어갈 때쯤에 좀 익힌 거 먹을 수 있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야식 끝! 잘 먹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책 읽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오늘의 책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접어놓은 부분이 딱 있다 여기. 제가 접어놓은 부분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운 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날이 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처받는 날이 있다. 하기 싫은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든 날이 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상한 날이 있다. 상대방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후회가 되는 날이 있다. 그런 날들은 참 어려운 날이다.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어려운 날이다. 이런 날이 있죠.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이거 봐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로 지친 나에게 가장 큰 휴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내일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낼지 괜찮은데요? 어? 이거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은 거 세 가지 당신은 지금 정말 힘든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과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어느새 다 지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책상을 치우고 올게요. 지금 좀 약간 난장판이거든요? 치우고 올 테니까 기다려! 제가 왔습니다. 라면 먹고 난 뒤에는 캔디 맞아. 알죠?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있거든요? 원래?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호등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침대 좀 누워볼까요? 잠깐 이렇게 누워있다가 예능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 저런 것들로 같이 볼 겁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표입니다. 이제 막 일어나서 어제 라라는 먹어서 부었어요.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옷을 벗어야 되는 관계로 이따 봬요. 안녕! 씻고 왔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하는 거 가족들이 먹어라! 먹으라 해가지고 장어즙을 먹습니다.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맛이 죽어라 없지도 않은데 또 맛이 있지도 않는 그냥 약간 좀 애매모호한 맛? 자! 머리를 말리고 출근을 해볼게요. 출근할 때 다시 켜겠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퇴근하는 길이에요. 너무 더워! 진짜!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야! 아 더워라. 안녕하세요! 도착! 도착!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더운 관계로 빨리 회사에 도착한 뒤에 맥도날드를 다녀왔습니다. 맥도날드로 가서 밥을 사왔어요. 되게 되게 초라하게 나오네. 어쨌든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럼 저는 식사 마무리를 하고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야 될 게 있어서 뭐 손으로 하는 게 있어서 뭐 접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보컬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도 일단 타이틀곡 모니터링을 더 터트려도 뜨겁게 파이어 여러분! 이렇게 저의 보컬 레스트는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였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틀곡 퇴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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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양치도 다 하고 하려고 합니다. 브이로그가 정말 별게 없어서 걱정되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고 이제 내일 또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표의 행소는 오늘 여기서 끝! 행소가 무슨 뜻이냐면요. 동표의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불거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